오늘 바이린미넨이 홈에서 라치오를 3대0으로 이기고 이제 1차전에는 라치오가 1대0으로 이겼었죠 다시 역전을 해서 8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바이린미넨이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서도 지금 우승 가능성이 희박하고 포칼은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대회가 챔피언스리그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 대회에서 아직까지는 우승 가능성을 가지고 8강전까지 좀 올라가는 성공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가장 특징은 다이어가 선발로 출장했다는 거죠 이제 뭐 다이어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현지에서는 게이루가 나왔다는 거 이제 알폰스 데이비스 대신에 게이루 오른쪽에 키미가 나왔다는 거 요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키미도 그렇고 게이루도 그렇고 약간 좀 분데스리가에서 경기하는 거 보면 좀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라이머가 오른쪽에 나오는 것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김민재 대신에 다이어가 선발로 나왔다 이 포인트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제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활용해서 변형 스리백을 썼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활용한 스리백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버쿠젠전에서는 갑자기 스리백을 쓰면서 다이어 김민재 더리우트 이 스리백도 썼었잖아요 오늘 경기는 이제 왜 이런 스리백이 나왔느냐 라치오가 엄청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됐어요 라치오 자체가 1차전에서도 본인들의 홈이었지만 엄청 내려가서 경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갔을 때 요 수비 라인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 고민이 필요하죠 근데 그 고민을 다이어의 스리백으로 해답을 찾은 거예요 어떤 거냐 중앙지역에 자네랑 무시할라가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비수들을 가운데로 조금 더 이제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고 다이어가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더리우트가 오른쪽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츠카가 왼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게헤이루랑 키미이가 올라가면서 요 왼쪽 오른쪽 측면을 쓰기 시작해요 요 스리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볼로비치가 이제 중앙에 있고 고레츠카가 이제 스리백을 하면서 약간 뭐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고레츠카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을 왔다갔다 하면서 스리백을 만들어주니까 좌우 풀백을 올리면서 요 측면 공간을 활용하겠다 어 이겁니다 여기에 그러면 왜 김민재가 아니라 다이어였느냐 요 다이어가 장점이 정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어의 장점은 공격적인 전진 패스가 다이어가 어쨌든 좋은 선수예요 어 토트넘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토트넘에서도 그 뭐 콘테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이 득점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다이어의 전진 패스를 하나의 옵션으로 쓸 때가 있었어요 오늘 경기도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전진 패스 혹은 이렇게 스리백을 만들면서 좌우 측면으로 올라가는 키미이와 게이루에게 뿌려주는 롱 패스 요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로 다이어를 기용한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저렇게 이제 패스를 보내줄 때 다이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킥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패스를 쭉쭉 뿌려주는 걸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투엘 감독이 늘 스리백을 쓸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다이어가 저런 이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 그리고 특히나 오늘 경기는 이거를 왜 쓸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다이어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 다이어가 롱 패스를 뿌리려면 압박을 안 당하는 상황에서 뿌려줄 때 어쨌든 패스가 잘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라치오가 하나 실수를 한 게 다이어를 향해 나오질 않았죠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끌려 나가버리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무시할라 밀러, 자네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공간을 내주니까 약간 라치오가 겁을 먹어서 뒷걸음질 치면서 다이어를 압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의 롱 패스를 쓸 수 있는 어쨌든 조건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엘 감독이 저 다이어를 편하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저런 거예요 라치오가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다이어가 압박을 안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라치오가 중앙에 몰려있으니까 변형 쓰리 백을 만들면서 풀백을 좌우 측면으로 넓게 넓게 이제 분산시키는 형태로 가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엘 감독의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쓰리 백을 쓸 거면 오늘 이 김민재가 안 나왔다는 것도 논란이었지만 오른쪽 왼쪽에 빠른 선수가 안 나왔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됐었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어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괜찮다면 그리고 이거를 오늘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전술적인 포인트로 가지고 나왔다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서 이 측면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른쪽에 라이머가 좀 더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다이어의 패스를 받아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저렇게 쓰리 백을 만들었으면 다이어가 롱패스를 자주 뿌려줬어야 되는데 일단 기록지 상으로 봤을 때 다이어의 롱패스가 오늘 8번 나왔거든요 총 8번 나왔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그 패스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18분에 오른쪽으로 뿌려주는 롱패스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패스미스가 되면서 일단은 끊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물론 이제 오늘 경기를 이겨서 그리고 다이어를 썼던 이제 전술적인 측면도 저는 사실 괜찮다고 봤거든요 괜찮다고 봤는데 다이어의 롱패스를 쓸 거면 조금 더 측면을 넓게 넓게 쓸 수 있는 고민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일단은 들고 근데 이 쓰리 백이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통했냐 쓰리 백을 쓰니까 이게 다이어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고레츠카랑 더리흐트가 어쨌든 약간씩 올라가서 이 공간들을 채워주잖아요 채워주니까 수비수를 약간 좀 끌어내요 그리고 플러스 게이루와 키미이가 약간 낮은 위치에 있어요 요것도 이제 투엘 감독이 어느 정도는 의도했다고 보는데 약간 낮은 위치에 서면서 경기장을 일단은 요 아래쪽에서 넓게 씁니다 그러면 수비가 키미이나 게이루가 볼을 잡았을 때 끌려나갈 때가 있겠죠 그럼 끌려나가면 이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무시할라나 싼 애가 측면으로 돌았대요 요 공간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투엘 감독이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3백을 쓰면서 라치오의 공간을 노린 게 어쨌든 통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키미이와 게이루가 약간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레츠카와 더리흐트부터 시작해서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고 측면에서 수비가 끌려나오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무시할라나 싼 애가 측면으로 뛰어간다 요게 오늘 득점 하나가 나왔어요 이 장면 보시면 고레츠카가 빌드업 할 때 약간 내려오죠 그 다음에 다이어 그리고 더리흐트 3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게이루와 키미이가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이어가 좌우 측면으로 쭉쭉 롱패스를 뿌려주는 건 많이 안 나왔지만 요 고레츠카나 더리흐트를 거쳐서 게이루한테 간다거나 아니면 키미이 쪽으로 패스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공간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 보면요 더리흐트가 3백이다 보니까 고레츠카도 그렇고요 꽤나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약간 달려나가다가 수비가 더리흐트한테 약간 끌려나가죠 이때 더리흐트가 측면적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싼 애가 왼쪽에 이제 키미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키미이가 볼을 받아요 근데 키미이가 이 넓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선수가 아니니까 약간 낮은 지역에서 볼을 받는데 볼을 받을 때 라츠오의 수비가 끌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싼 애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요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키미이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왔고요 끌려 나왔을 때 싼 애가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요 측면 공간으로 다시 뛰어가고 있어요 이때 키미이가 가운데로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파블로비치가 가운데 있는 밀러한테 먼저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밀러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싼 애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요 패턴이 아까 설명드렸던 키미이가 끌고 나오고 그때 싼 애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측면으로 빠진다 그래서 요 장면에서 밀러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싼 애에게 패스가 들어갔죠 쓰리 백을 통해서 수비를 끌어낸 장면이죠 그 다음에 싼 애가 여기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 그리고 골키퍼가 막았지만 이 막은 볼이 케인에게 세컨 볼이 떨어지면서 득점 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투엘 감독이 쓰리 백을 만들었던 그 선택은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만 딱 보고 다이어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김민재를 주전해서 밀어내고 계속 이제 선발 출장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오늘 경기는 투엘 감독이 이거는 되게 승부수인 거예요 왜 승부수냐면 라치오가 안 올라오고 그리고 라치오의 역스 패턴이 날카롭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쓰리 백을 써서 라치오를 공략하자 이 컨셉으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이어를 이제 오늘 경기에 딱 맞는 맞춤 전술 같은 걸로 나온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경기에 라치오가 공격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효 시팅이 아예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요 정도로 이제 라치오의 공격이 매우 부진하다 보니까 비교적 다이어의 그 문제점 있죠 다이어가 롱 패스 그리고 패스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당연히 이 선수가 불안한 선수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를 쓸 때는 수비적인 단점을 감수하면서 쓰게 되죠 근데 오늘은 라치오가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고 너무 내려가 있다 보니까 다이어의 수비적인 문제점이 안 나온다면 쓰리 백을 써서 다이어의 이 패스 능력을 조금 더 살려본다 라는 생각으로 투엘 감독이 오늘 다이어를 선발로 쓴 거다 아 그런데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 이제 8강에 갔어요 8강에 갔는데 뭐 예를 들면 오늘 확정한 팀이 또 파리생제르망이 있죠 파리생제르망이랑 만납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다이어가 나오는 위치가 이제 덴벨레를 막아야 되거든요 혹은 뭐 은바페를 막아야겠죠 바이린 미넨이 은바페와 덴벨레처럼 이렇게 빠른 선수가 있는데 다이어를 선발로 출장시키겠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아 다이어가 그런 팀들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투엘 감독도 그때는 못 내보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기는 다이어를 선발 출장시킬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게 또 있냐면 3백을 썼다가 실패한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가 레버쿠젠전이죠 어 그 레버쿠젠전에 그 3백도 이때 전술 자체가 안 좋기도 했지만 아 3백을 그 빠른 선수들이 있는 팀 가 할 때 쓰면 다이어를 중심으로 하는 3백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선수들이 앞쪽에 있는 팀과 할 때는 다이어를 중심으로 한 3백을 어 투엘 감독이 저는 안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경기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김민재는 8강 4강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차피 나와야 되는 선수예요 어 김민재 선수가 그 이 바이린 미넨 내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도 지금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는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밖에 안 남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를 승리한 게 당연히 매우 매우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경기에 히트맥을 보면 라치오가 정말 많이 내려서 있어요 어 이게 라치오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거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접근조차 못했죠 이러니까 이제 오늘 다이어가 편안하게 요 가운데에서 압박을 안 받으면서 볼을 앞으로 보내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요 장면도 보시면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라치오가 분명히 공격을 하다가 볼을 잃어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안 해요 어설프게 올라와 있죠 투엘 감독도 선발로 기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보시면 다이어가 볼을 잡았을 때 싸네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싸네에게 다이어가 패스를 보내주죠 어 근데 이 어쨌든 다이어가 요 패스기를 볼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패스가 들어가면서 싸네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되면서 한 번의 바이렛 미넨이 공격 전환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요런 장점이 다이어도 있다 다만 이 장면 보시면 귀행두지가 볼을 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요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때 무시할라가 순간적으로 못 따라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요 앞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일단은 뒷짐을 쥐고 다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김민재였다면 여기서 이제 경합을 하거나 슈팅을 못하게 방해를 했겠죠 이렇게 약간 뒷걸음질을 치니까 귀행두지가 슈팅을 했는데 다이어의 몸을 보면 이게 슈팅 방향을 약간 열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요런 문제가 다이어는 수비할 때 무조건 발생을 해요 뭐 요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어 이 장면들 보시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인모빌레가 뛰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이어가 이제 인모빌레를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일단 첫번째는 더리우트 잘못입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더리우트가 걷어낼 수가 있었어요 어 근데 이거를 잘못 걷어냈죠 어 이게 첫번째 문제고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 안보였지만 두번째 문제는 다이어가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인모빌레의 움직임을 오프사이드도 아니었거든요 요런 문제가 다이어는 나와요 네 이 장면에서 사실은 뭐 더리우트가 끊어냈어야 되는 장면이고 더리우트 때문에 이거는 위기 상황이 온거긴 하지만 다이어가 더리우트가 아무리 이렇게 잘못 걷어냈다 해도 어 이렇게 선수를 놓치는 요런 집중력이 부족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다이어의 이런 수비적인 단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다이어를 지속적으로 쓰기에는 투엘 감독도 분명히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다이어가 나왔을 때 이 쓰리 백이 투엘 감독은 성공을 시켰다 다만 이 쓰리 백을 사용했을 때 다이어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오늘 경기의 이 다이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롱패스 이런 것들이 발의된 경기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어 다이어가 나와서 이 쓰리 백이 성공했다 라기보다는 투엘 감독이 쓰리 백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리 백의 이 구조적인 장점들 상대를 측면으로 분산시키는 그 장점들이 발의가 되면서 오늘 경기를 바이름이넨이 승리로 가져갔다 어 그래서 뭐 다이어의 뭐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엄청 칭찬하기도 힘든 경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투엘 감독이 이 쓰리 백을 썼다고 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경기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투엘 감독이 이 쓰리 백을 쓰면서 이겼으니까 전술적인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다 그래서 뭐 이 한 경기만으로 투엘 감독의 평가 그리고 김민재의 평가 다이어의 평가가 절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